준태야, 어떤 게 마음에 들어? 한번 대봐. 그거? 저 이게 나요. 그게 나? 후회 없어? 네. 진짜? 네. 알겠어. 붙여봐, 네가. 제가 붙여요? 내가 붙일까? 네. 자, 준태가 붙이자. 봐봐, 준태 붙이는 법.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은색이 보이는 게 예쁘잖아, 그치? 이렇게. 근데 너무 이렇게 붙이면 봐봐, 나오지? 응. 이것도 네가 생각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, 알겠어? 응. 뒤에, 이거 뜯어. 스티커야, 여기. 해봐. 고, 고. 그렇지. 그 다음에, 자리를 잡아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더 올려, 더. 여기 라인에 맞춰, 이렇게. 바싹. 그렇지, 손 떼봐. 됐어, 이제 눌러. 쫙 눌러. 다음날에는 서브 hobbies 다 최종학 Kelsey cucumber 지금 여기 비닐이 있는... 의 다음에는 여러분, 박수! 네, 네. 스티커가 달라졌어... 준비하고 티커를 놓고, 버큰 스커를 봐. MMA 이준 각자의axis 파이컬 내 춤 실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